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 드러난 믿음 위기 가운데 드러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 하면 몇몇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시대의 영적인 해답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었고 다니엘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역사도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바뀌게 되어 있고 체제도 바뀌게 되어 있고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제국도 한 제국에서 또 다른 제국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불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불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건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다니엘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해파됐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공직생활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누가 뭐라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시대의 영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해답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였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교제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배경처럼 하나님께 나갔던 성전 이제는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해파되었고 포로로 먼 타국까지는 끌려왔고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영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삶을 살았다면 동일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해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 메대와 바다 시대로 새롭게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설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가 10대, 20대가 채 되기 전에 10대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하는 게 약 80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해파된 이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앞절에 5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 밤 갈대왕 벨사자르의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처럼 한 제국이 몰락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다니엘서 6장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본문이요. 그런데 이렇게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이 새롭게 시작되는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가요? 여러분 조직 개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교가 끝나고 나서 차기 정권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인사 문제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오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0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대와 바사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대와 바사는 이미 관리들이 120명이 있었고요. 총리만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민지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도 80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메대와 바사 관리들이 다니엘에게 무엇인가 보고해야 될 유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관리들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 항상 시기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란 인물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아무리 털어도 털어도 먼지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관해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누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듬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해봤는데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는 건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송도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야, 그래도 그 양반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그래도 그 사람 정직하잖아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잘 성기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 이런 의미에서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길을 막고 교회 다닌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오인인 거를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것을 이수신 장군형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에게 내가 그리스오인인 걸 절대로 알지 못하게 숨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형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라 007형 크리스찬도 있다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007형 크리스찬은 뭔가요? 이 007형 크리스찬은 한 회사에 같이 다니는데 전혀 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때 교인의 친분으로 바뀌어서 주일을 만나서 마치 스파이가 접선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교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세상에 성도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어느 한 곳을 봐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에서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어떤 흠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리오 신하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바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의 신상에게만 기도하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이 흔쾌히 조서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조서의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이 조서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들은요. 우리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아주 치밀하게 다니엘이 피할 수 없는 구석까지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건 이와 같이 치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로서 일을 감당한다는 게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았을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총리로서 국사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업무도 업무지만 그에 따르는 업무의 중압감, 바쁜 일정 속에서 그는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세 번씩 에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에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시점을 본문을 통해 잘 보세요. 어느 시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애들 말로 미친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죽을 거 알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 아니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 정말 무붕한 짓이고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아. 그런데 윤통성 있게 좀 해야지. 아니 사자굴에 던져질 거 뻔한데 그렇게까지는 해야 돼? 믿는 것도 중요해. 믿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윤통성 있게. 조금만 절제하고. 여러분 긴 것도 아니고 한 달이잖아. 평생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면 다니엘은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본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그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다니엘이 소망하는 건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성전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한 그 시간이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했던 성전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해파되었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도 포로를 끌려와서 지금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단순히 그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감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성도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답게 산다는 건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건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하면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의 길을 따라가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 믿고 가는 길이 누가 넓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좁은 길인데 그 길 끝에 영광이 우리가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비록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령은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건가요? 다니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이 법령을 세웠다는 건 지금 이 다니엘을 올과 멜려오는 관리들이 다니엘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총리로서의 의무와 짐이 아무리 요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만 붙드는 일만 하고 일은 대충대충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분명히 본문은요. 총리로서 고관들을 위해 뛰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그가 단적으로 총리로서 업무를 탁월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민첩하다. 근데 이 김제임스 보정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is in him.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건 놀라운 영이 그에게 임시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업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탁월할 수 있는 기초는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비록 유기 가운데 천에 있지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임지의 장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게도 그 자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지를 사모하며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결단하는 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꺼이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크게 기도를 합니다. 우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긴 모거리도 아니신데 창문 닫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텐데 보란듯이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할까? 여러분 이것은 아까 애화를 드렸던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절대로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그 사람과 마치 주일날만 믿음의 사람으로 둔갑하여 교인들과 접손하는 007형 크리스찬과 얼마나 많이 대조가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진 사항 비록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져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행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했냐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성전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것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없지만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이 자리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다니엘처럼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만큼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셨고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지진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이 이해하기는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과정만 보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한 이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나요? 죽었나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다니엘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이 입을 봉하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원수들을 한번 보세요. 6장 24절 말씀 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어떻게 해요? 그럼 말씀만 읽어도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니엘의 몸에는 손도 대지 못하던 사자들이요. 지금 다니엘의 대적 앞에서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까지는 부서뜨립니다. 성도에게 도전하는 도전들 결코 쉬운 도전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으면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문제는요. 단순히 어렵고 힘듦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육체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의 사항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사자굴에 던져 넣은 건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라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제거하면 한 주로 살아갈 때 참 편하게 느껴져요. 아니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대로 살면 내가 온전히 그 삶을 온전히 붙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떤 불편을 내가 감수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잠시 후에 예면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어야 될까요? 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선명하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니엘처럼 여러 이유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믿음만큼은 어떤 도전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그 자리가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정말 생명을 내걸고 예배 현장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가 만약에 형식적인 기도라면 어떻게 생명을 내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요? 바벨론 총리로 일을 하는 동안 일을 좀 해보려니까 망하게 되고 바사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총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왜 사건 사고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보통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하던 신하들이 다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보는 것처럼 이방인의 왕이지만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뿐인가요? 이 다니엘은요 고국의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임지에 자린 이 성전이 회복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고레소 왕이 칭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건축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분위기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열망했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혼 어떻게 서든 이 자리를 막으려 할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 현장을 함께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 열정만큼 너무나 간절했기에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게 아니라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을 보이니까 바리오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6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왕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처한 환경이 내가 원하는 사안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믿음다운 믿음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 받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시대의 영적인 해답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짓고 넘쳐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해답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환경과 사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다니엘처럼 생명 내걸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믿지 않았던 이 다리오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처럼 내가 알 수 없어도 그저 현실 앞에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짜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입니다 비록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 시절 하나님께 예배하기 참 힘든 시절이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무리 질병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또 빚지 못할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입 마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 것만큼 다니엘처럼 생명 내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을 통해 정말 이 시대 앞에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소망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무 역할 믿음으로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찬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